장보기가 취미라는 오늘의 주인공 제시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카트를 밀고 가는 신통방통한 모습 자 이제 제시의 장보기 실력은 뭘까 했는데 뭐야 바로 멈춰버린다 그러더니 공 하나를 집어넣고는 카트에 담는다 그러니까 제시가 스스로 원하는 걸 골라서 담기까지 한다는 것인데 마트에 비치된 어린이용 카트가 바로 제시키의 딱인 맞춤형 장바구니가 된다 끄덕이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오 제시 마트 스파 그런데 또 멈춰서 주인 헤드를 부르는 듯 말 떨어지기 무섭게 이 과자 저 과자 찔러보는데 그러다가 오 하나를 골라잡았다 이게 더 좋아보인 건지 그리고는 또 신이 나서 앞장서는 제시 보고 또 봐도 신통방통하기만 하다 장보는 똘똘한 강아지 제시의 일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집까지 따라갔는데 아휴 격한 환영 인사를 마치고는 헤드의 신발을 얻어 벗긴다 다른 한쪽도 능숙하게 끈을 푸는 모습 그러더니 아예 옷까지 벗겨준다 하지만 벌써부터 놀라면 안 된다는 거 양말을 벗기고 수습까지 하는 모습 양말은 모두 힘차게 뛰어 오 정말 세탁실로 왔다 세탁기 안에 양말을 쏙 놓고는 좋아 문을 닫아 마무리 그런데 심부름 끝나기 무섭게 뭐 하자는 건가 했더니 아 이거 때문 아휴 깜짝도 하기 싫은 나른한 오후 아휴 깜짝도 하기 싫은데 아휴 깜짝도 하기 싫은 상자 아휴 깜짝도 하기 싫은 생각 얌전히 마사지 아휴 깜짝도 하기 싫은 ashamed 사람 말을 알아듣는 듯 어깨 안 맞아듣는다 한편 헤드의 언니 옆에 셰프드는 편안하게 늘어져 있다 제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재씨 여행 가방 만들면 이렇게 저도 같이 가자며 덥석 올라타는가 하면 가방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쏙 가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혼자 가만 안 돼요 모두가 재씨에게 집중하는 가운데 슬그머니 등장한 녀석 아깐 늘어져만 있더니 갑자기 개인기를 선보이는데 그러나 재씨 한참 더 높은 재주로 한방에 기를 죽인다 한참 더 높은 재수 하이 인마 내가 더우 잘나가 다들 한다는 시체 놀이도 재씨가 하면 아이고 드라마다 드라마 어때요? 한국에 이런 독 있어요? 엠